나도 이제 진짜 작가가 되고 싶어. 진짜 작가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보지 마, 보지 마. 내가 왜 외부인이야. 지들끼리 동화 만든다고 나를 왕따를 시켰어. 걔들이 언제까지 네 옆에 있어 줄 거 같니? 넌 절대로 날 못 지워. 내 마지막 원곡. 폐기 처분을 하든 출간을 하든 알아서 해. 정말 안 아팠으면 좋겠어. 미안해.